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컨터도 오늘 강의가 벌써 57번째 강의고요. 오늘이랑 다음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하면 좋은 자료로 토대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저는 주식을 본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어떤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가장 사기에 좋은 타이밍의 위치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주 강의의 1년 2평선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매집봉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집봉,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 거기서 나오는 매집봉 형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열심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결국에는 나 곧 출발할 거야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매집봉과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게 있고요. 이러한 강의 자료들도 제가 채널에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채널에서 자료 받아가시면 될 텐데 채널에는 뭐 자료들 많이 올려놓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노란독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도 매력적인 기업들 자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받아가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셨어요.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셔서 따라하시면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분명 좋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은 바닥에서 사시고 어느 정도 추세가 난 종목은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종목들도 실적주들로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물려도 돼도 결국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다. 그런 강의들도 제가 실적주들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많다라는 강의를 드렸었잖아요. 주식헌터 시간을 통해서도. 그래서 꼭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 기업들 처음부터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의는 이 매집봉을 좀 보면서 보게 되면 위에가 이제 일봉 캔들이에요. 밑에는 이제 거래량이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제가 이제 거래량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주가에 비례되는 거 결국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많다라는 거 특히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매집봉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매집봉의 주요한 조건이 있어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300% 정도 넘는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고요. 장대 양봉은 지양합니다. 다시 좀 얘기 드려서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서 명망치형 캔들을 저는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따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윗고리가 많이 달리면서 몸통 캔들이 작은 캔들은 매집봉이다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요. 매집봉이 터지고 나서 한 달 이내, 2주 이내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이제 통신장비주들 강했는데 여러 기업들 많았겠죠. 에이스테크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바라봤던 기업은 유비커스와 솔리드 이런 기업들 보세요. 최근 몇 거래일 전에 대단한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매집봉은 나 이제 출발할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 되는 거래량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실전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조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매집봉 조건이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터져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윗고리가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윗고리가 많이 달린 영망치원 캔들이라는 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종가 마감을 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망치원 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밑고리가 긴 캔들을 망치원 캔들이고요. 망치원 캔들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영망치원 캔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터지고 바닥 꺼내서 나오고 몸통 크기가 작으면서 윗고리가 긴 캔들 이거는 확실한 주가 상승을 알려줄 수 있는 매집봉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립시켜 드렸으니까 머릿속에 꼭꼭 입력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오는 제가 사례로 드리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복귀할게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해야 되고요. 바닥 바닥이라는 건 지지선 부분에서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반드시 꼭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펨트로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날짜를 밑에 보시게 되면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부터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하고 좀 조정 자리에 있겠지만 1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2,25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자체는 사실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22년도 더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꼭 봐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2월 중순에 있었던 캔들 영망치형 캔들이 두 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단기 입형선 좀 지지도 받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좀 지지받고 있고요. 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운운을 좀 위에서 지지받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두 번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집봉의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2월 중순에 있었던 이 매집봉 시가를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것도 강의 드렸었죠. 그리고 이중바닥이 신뢰도가 높은 거는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될 때 나온다는 거고 만약 2월 중순에 있었던 매집봉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월 29일날 나왔던 장대항봉의 영업일 3거래일 전 또다시 매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매집봉 나오고 나서 3거래일만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컨터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1년 뒤 난 지금 이 시점에도 제가 방송 당시 드렸던 그 당시의 가격보다 더 높이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레벨 자체가 이미 1년 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렸었죠? 하반경직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하반경직성이 튼튼한다는 건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비중도 실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큰 수익, 그렇죠? 큰 계좌 수익, 큰 자산 수익을 높여질 수 있었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펜트론도 충분히 그런 기업이고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 주식컨터에서 얘기 드렸던 기업들 한번 쫙 보세요. 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부진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거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가 올라갈 이유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 말고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성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 호재도 많아요. 이 기업은 2차전지 장비 기업이기도 하지만 본업도 터널아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광 2차전지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 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인텔폴럭스, LOT 베큐, GMBS 에코 이런 기업들 보세요. 실적이 이미 상반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작년 실적만큼이나 번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실적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어느 자리에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오늘 강의 들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전화면으로 돌아가서 매집봉이 나올 때 사세요. 그때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고 시가 이탈하면 다시 한번 손절을 했다가 그 중요한 매집봉이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상향 돌파할 때는 관심 있게 보세요. 그때가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실적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넘는 거래량이 실리면 매집봉의 기준을 첫 번째 기준을 부합시키는 거고요. 바닷건에서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다. 고점에서 나오는 역망치원 캔들 매집봉은 어떻게 보면 주포들이 털고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닷건에서 나오는 종목을 사시고요. 그리고 역망치원 캔들,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조건 세 가지만 아시고 여기에 실적 좋은 기업을 붙인다고 한다면 투자 승률과 투자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다시 하는 방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송 시간 제약성 많은 걸 얘기 드리진 못하지만 다양한 기업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JNTC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강했거든요.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결국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는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이라는 거 대신 그 전에 매집봉 한 번 나오면 어마어마한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확인 버튼 링크 버튼 누르면 채널 추가됩니다. 채널 추가 많이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되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많이 보면 볼수록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이 될 때 그때 저는 투자 스킬이 많이 늘어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욕심내시면 오히려 스텝만 꼬이니까 차근차근히 저랑 좀 공부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필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올 연초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1만 5백 원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월 중순이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차트를 찾아보세요. 이 회사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 매집봉을 터뜨리고 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죠? 주가는 100%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시장도 뒷받침된 부분도 있었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또 필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상장되기 전까지 주가가 폭발적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 19년, 21년 적자를 기록했고요. 20년, 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퐁당퐁당이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최근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만 원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9천 원까지 밀렸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만 2천 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샀다 팔았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 실적이 꺾이지 않고 요즘 그 유행어 중에 중껑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젊은 MZ세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식을 대할 때 한 가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꺾이지 않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 큰 수익이 나거든요. VTIP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얘기 드리고 나서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수익률 리뷰 다룰 때만 하더라도 한 60%, 70%밖에 안 올라갔다 했는데 그 뒤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힘은 뭐에 있다? 실적이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수를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100%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적이 좋다고 해서 100%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실적 성장주 그런 기업들은 큰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제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제가 아마 강의를 드렸을 때 온라인 시장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서는 작다. 이 뜻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슨 차가 크다고요? 내연차, 내연기관차 비중이 크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죠. IT도 마찬가지예요. IT도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훨씬 큽니다. 온라인 쪽에서 시프트되고 넘어갈 수 있는 룸은 많아요. 다만 코로나 때 언택트 관련 주소들이 분류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버원 슈팅이 됐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적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가비아라든지 KINX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월에 가져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9,800원이었고 제가 주식컨터에서 다뤘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보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9,000원인데 주가가 거의 30% 넘게 올라갔었죠. 실적 보게 되면 2020년에 바닥 찍고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의 규모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실적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회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한 손가락에 손톱 정도 될까요? 너무너무 작은데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주식이라는 걸 성장주와 가치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가치주도 좋아요. 실적이 바닥을 찍고 성장 터라운드를 보여주는 가치주라면 제 기준에서는 성장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술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고의 영역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딱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유연한 사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 매직봉이 계속적으로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어설픈 매직봉이긴 하지만 21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툭툭 실리잖아요. 툭 실렸다가 거래량 줄다가 거래량 툭 실렸다가 거래량 줄다가 거래량 툭 실렸다가 거래량 툭 실렸다가 거래량 줄다가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또 얘기를 드리겠고 또 채널 추가하는 거 좀 간략하게 또 얘기 드릴게요. 한 4번 정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너무 많은 기업들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건 한 150개 정도 대회인데 그게 저는 실성 있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겠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QR코드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1은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 받고 싶으시면 이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꼭 하시면 저평가된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검색식 사용하시면 설정하시면 검색기처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문의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채널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꼬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드리겠고 칩셋 미디어 한번 보실래요? 3월 중순 정도에 거래량이 조금 조금 실리면서 사실 2월 달에 한번 있었죠. 2월 달 1년 2평선 점선인데요. 1년 2평선 위에서 매집봉 한 번 나오고 매집봉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면서 그대로 올리죠. 그러니까 2월 달 매집봉 시가를 안 깨뜨리고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자료 받는 당시만 하더라도 2만 5천 원이 고가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4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다음 기업도 볼까요?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예요. 1년 2평선 쭉 올라가다가 눌렸죠. 근데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집봉이 나와요. 1월 달에도 이미 매집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집봉이 시가 안 깨면서 또 올라가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3만 8천 4백 50원인데 이 회사 주가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 종목도 주식컨터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컨터에서는 러프하게 실적 좋은 기업들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트레이딩 매수 관점을 잡기 위해서는 매집봉이라든지 테크니컬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집봉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식컨터 통해서 강의 드렸던 강의들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1년 2평선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월에 있었던 매집봉 부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최저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바이앤 홀딩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종목들만 주식컨터 통해서 관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넘어간 종목도 11종목, 12종목도 있었고 50% 넘어간 종목도 한 20종목, 좀 안 되게 한 15종목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가 넘어갔어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LS도 마찬가지예요. LS는 제가 자료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가 기준으로는 8만 원이었어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 그룹을 분류가 되면서 일제히 올라갔잖아요. 그 또한 저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해요. 근데 그 운은 호재가 많은 기업은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 많다라고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붙어서 슈팅 나오면 옳다구나. 땡큐.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매짓봉이고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이게 핵심 결론이에요. 실적이 압도적 성장하는 기업을 매짓봉이라는 조건을 바닥에서 나올 때 과감하게 사세요. 모아가세요. 그런 기업들이 나에게 매우 큰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죠. 그럼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의 남겨주셔도 되시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푸시 알림 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에는 제가 또 그동안 했던 강의들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 정리해 놨어요. 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지나고 다음 주가 또 지나면 어닝 시즌이죠. 또 3분기 시즌이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시즌입니다. 제가 보는 실적 시즌 중에 제일 중요한 시즌이 3분기입니다. 꼭꼭 오셔서 그런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까지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7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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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